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지우TV의 정우지우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생방송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구독자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화면에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로고를 누릅니다 그리고 위쪽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구요 제가 작업한 영상들이 많이 뜨네요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구요 그러면 이렇게 자격 요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상에서는 저도 지금 생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아래쪽 보시면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더라도 데스크톱이나 웹캠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란 숫자가 사실 굉장히 힘든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는 꼭 생방송을 하고싶다 내 구독자 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재밌고 많은 소통을 하고싶다 하신 분들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도 사실 어제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실수로 생방송이 나가 가지고 올라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실제 모바일로 생방송을 했던 그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핸드폰 기종은 삼성 갤럭시 제품이구요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라는 어플을 설치하구요 열기를 하시면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세요 계정 연결이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구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제 다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레디 버튼 누르시구요 채널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민망해서 달력을 보이게 해야겠네요 5월달이네 아직까지 지금 9월달인데 자 여기서 채널을 선택하시구요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로 연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시구요 허용 여러분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구요 이 고 라이브만 누르면 바로 생방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생방송은 지금 나가는거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생방송 나갔어요 일단 방송을 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이 방송이 지금 자동 업로드가 됐을 거에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방송 확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잠시 후에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어플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유튜브로 생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저희 정우와 지우와 함께 해가지고 한번 생방송 한번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